내가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나도 내가 무서워졌어 오빠 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유나야 난 내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샛별이 잘못했을 거 생각하면 나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유나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돼 우리 때문에 애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진 말자 제발 부탁이야 넌 샛별이 엄마잖아 아빠 나